너와 감지지 않는 저 별빛들 사이로 언제나 너를 간직해 곁에 있어줄게 그댄 너처럼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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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덤즈 사랑해요 장난 아니다 어떻게 노래들 그렇게 잘 부르지 와 그리고 현재랑 동혁이의 그 톤 조화가 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승민이 우리 승민이 쨍쨍하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네 사실 승민이가 언제 이 노래를 연습했는지 저는 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처음 보게 되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민이 톤도 너무 좋고 아 벌써 그냥 다 너무 멋있어요 인성 선배님도 멋있고 은광희 형이랑 종호도 진짜 그냥 진짜 보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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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이 승민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특합니다 어? 가야 되네 예스! 빅헉! 이거 아주 잘 보이구나 빅헉! From Stray Kids And 빅헉! From you guys too 좋네요 좋네요 근데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진짜 늘 항상 Happy!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런 큰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 큰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 드릴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최대한 저희와 함께 같이 같이 열심히 다녀갑시다 아무튼 창현이 이제 진짜 갈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창현이 이만 가보겠습니다 땡큐 스테이스 땡큐 베이비 스테이스 그리고 굿나잇!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